영혼, 재홍, 병구, 성현, 주도 영호, 재호, 기석, 진보, 경빈 포니가 그러면 성현이 나올까? 투써라서? 그렇게 갈까요 그러면은? 어 고고 그렇게 하자 나 빨리 탈출하고 싶다 아.. 왠지 영호 나올 것 같더라 괜찮아 파고야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해 제가 영호 없애고 올게요 아.. 레이스만 알았으면 됐네 내가 욱 욱하기가 되진 않겠지? 설마? 와.. 잠깐만 이거 경민이형 나오잖아 오버워치 아.. 잠깐만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커벤드 들키는 순간 느낌 쌓였다 이거도 이겼으면 좋겠다 일단은 탈출했거든요 저는 얘는.. 김명훈은 진짜 과학인가? 몇 달 동안 나랑 다 캠티만들만 하네 아하.. 아유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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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훈 들어와 하하하하 여보세요? 네 명훈이형 인마 정신 차려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안돼 빨리 정신 차려 명훈이형 이길 수 있어요 진묵 엔딩 갈 수 있어요 우리 목소리들 기억해 우리가 게임한거랑 마찬가지라고 알겠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알겠지? 정신 차릴게요 너 룩하게 2호점 내면 안돼 정신 똑바로 세요 뒤는 우리한테 믿어 진짜 그래요 뒤는 확실하게 잡고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진무기 형한테 넘겨 룩하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형 설마 생또야? 와 묵형 생또다 이거 진짜 생또야? 야 묵형이 확실히 담글라고 하네 묵형도 진무기 형 이거 약간 압박감에 못 이긴거 같은데 움직임이 둔탁해 묵탈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먹는거 아니야? 그냥 먹지 광희룸 루탈인데 거기다? 우와 자식아 뭐야 아 뭐야 아 잘먹었어 다시 먹겠는데 이거? 우와 이거 끝났다 이러면 절대 못 막아 와 잠깐만 김명흥은 근데 아직 정신 못차렸네 일곱시에 두고 논다 하하 그러네 두마리 두마리 왜 일하다 말았어 제발 진묵 엔딩 가자 근데 명흥이가 좀 감 좀 있었다면은 맘 앞에 박았어야 됐는데 뒤로 더 잘하려면 메탈 좀 깨주고 저기도 뒷거로 푸는거잖아 저기 전략회의 하는데요? 아 명흥아 수고있다 명흥이 형 수고있어요 목소리 기억하고 죽어라 했습니다 일곱시에 두론 두 마리 끝까지 둔건 알고 있어? 핸디캡이에요 형님 오오오오 네 주노 넘겨준거에요 일곱시에 지금 와 이거 잘먹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배럭이 멀리있어 같고 아 불!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 날쑤 개나이스 날쑤 진짜 날쑤야 이거 이거 그리고 팔 배럭 보면은 이거 질수가 없을 진짜 아 질수도 있긴한데 진짜 엄청 좋아 웬만하면은 김병훈 신났다. 이거 진무기 형 다 지내는 4패거든요? 4패 맞나? 예 맞습니다. 4패. 4패 할 수 있잖아, 진무기 형. 2패, 아니 2대 2패. 어! 발배록 봤어, 그리고.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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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잘 먹으면 많이 줘, 한 마리. 어, 이 정도면 괜찮아. 진짜 좋아. 좋아요. 진무기 형 선에도 안 짚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이득 많이 봤어. 어, 근데 저글링 안 받아. 진무기 형 개말렸어, 지금. 개말렸어, 개말렸어. 마린 하나 타입. 나이스. 아이고, 이겼는데?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거, 이거. 짤짤이 못 막아, 이제. 나이스,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마린 다 죽는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박준호. 오오오오오오오옹. 나이스 와옹. 진무기 형. 진무기 형, 이거, 강 나왔다. 사패강 나왔어. 나이스 나와. 와아아! 와, 주노가 한 걸 했다. 주노 이제 편하게 봐. 대강, 대강이네. 위치도. 앞마당. 아 질러! 병력을 이게 병력을 소모다 가면 인구도 엽전되는데 20많은데 거의? 아 이거 지겠다 탱크 나온다 오 잘 싸웠다 잘 싸우는군요 오 병력 많아 병구역 병력 많아! 나이스 먹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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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소 30차이야 지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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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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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좋아요 먹으면 좋아 됐어 됐어 템테크 타있어가지고 가스 많아서 아 아홉시 덱을 안짓는게 나았잖아 오 근데 이거 먹으면 어 지급해 있는다 먹으면 좋아 먹으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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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까 손해보고 다만해했다 이정도면 와 근데 탱크 이거 너무 잘 먹었다 그래도 다 사왔어 진무기형도 본진 앞마당 말라가지고 템 나온다 육템 나왔대 육템 됐다 됐다 템 찍으면 돼요 템이 아비토까지 찍혀있네 지금 진무기형 잘하긴 한다 토스전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니 개빡세게 하는데 진짜 그니까 아니기 스타일 아닌데도 빡세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게 그냥 같이 뽕뽕는거 밖에 없으니까 맞죠 맞죠 진무기형이 빡세잖아 잠깐 딸내보잖아 어거져서 그냥 많이 맞고 있어 어거지 진짜 오빠 쑤셔 들어온다니까 뭐 근데 이게 한번 털리면 계속 털리잖아요 이제는 진무기형의 움직임이 없어졌다 이거는 이제 그럼 이긴거 아니야? 그치 공식 아니야 그거? 다음게임 딜트만 생각하고 있겠지 자 끝났다 이거 진무기형도 약간 그 어질어질 할 것 같은데 지금 흔들릴 것 같은데 가자 이야 제욱이형 테라저 괴불 제욱이형이 있기 때문에 와 두툼 스타일 미쳤다 진짜 와 영구형 보는 사람 너무 달린다 이거 영구형 진무기형 미쳤는데요? 와 아니 근데 내가 못한건가 왜이렇게 빡세 아니 그냥 빡세 그냥 빡세 원래 야 마지막 애결 제발 0승 4패면 못하겠죠 여러분들 0승 4패 기존에 4대4 베이스기 때문에 네 그쵸 그니까 4패하고 마지막에 다섯번째 빠지면은 그래 노인정 할수도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이제 끝이야 이제 딱 그 딱 마침표를 찍는거니까요 그냥 노승전패인거잖아 팀 패배할때 그쵸 그쵸 0승 4패했으면 뭐 룩하겠지 드디어 드디어 명훈이형이랑 견줄만한 친구가 생기나? 예 아니 친구가 아니라 물려준거죠 이제 아 물려준거야? 어 2대가 나오나요 설마 어 2대 룩하개가 나오나요 오 자기위치 숨길라 이거 근데 진무기형 노서치라서 엄청 부유한데 어 너무 편하긴 하다 이거 내가 볼 때 진짜 이거 타이밍 나.. 타이밍인데 이거? 어 아 근데 도중오건 13질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쟌다고? 이게 노엠베 노아카 타이밍인데 이거? 진짜? 솔직히 알고 있는데 채널 업도 그렇게 빠른것도 아니고 도드롭씨 도드롭씨 가스 꼈다 진무기형 취소했어 퍼실리티 퍼실리티 취소했어 저도 찾았다 와 나이스 드롭씨 또 경로 차단했구요 이거 진무기형 이거 쉬겠다 모르겠는데 이거 진무기형 방송 미리 켜놔야겠다 나도 왜요? 왜요? 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이거 진짜 끝났다 야 오늘 4패가 남으네요 진무기형 시청자 확 올라가네 420명 됐어 저 들어올 때 200명이었는데 지금 400명 됐어요 423명 점점 늘어 박수부대 박수부대도 왔네 박수부대 박수부대 4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 무섭다 무섭다 무섭게 맞았다 와 재우가 스코어했다 와 재우기형 못되겠다 와 개빡스인데요 와 이걸 역전하네 이 스코어를 진짜 빡센다 진무기형 그니까요 우리방에서 명훈아 킹오브 룬저스라고 예? 킹오브 룬저스요 이명훈 때 무진무 4패 누가 먼저 할 때까지 이거 추진하시는데 저랑 진무기형 게임 해가지고요? 어 1대1로 킹오브 안진맞아 아 근데 괜찮나 진무기형 8패 할텐데 괜찮나? 8패? 8패? 킹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